로아 우리 오빠 참은 언제 해요? 왜 하고싶나 세나찡이 형? 세나찡 하고싶어? 빔샤벨을 주기위해 시참을 하자고 하는건가 대단한 아이로구나 세나찡이요 세게 크로 3 4 4 5 5 5 5 5 6 8 7 8 8 9 8 8 which i need you it's not fox it's a it's a raccoon raccoon yummy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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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deliiiicioos everybody go cool for my day 오로나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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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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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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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토다리 고쿠 뽀뽀이디 오로나민 마시고 방송 오래 해줘요 네 잘건다 뽕이야 뽕이야 잠은 안잘거야 가자 세나찡 지금 랭이 몇이고 몇 랭이고 생존자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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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ыл 나 뭐 월급받았나 residential 월급 받았어? 그렇구먼 한둘이 셋이 됐구먼 아 개꿀 나도 실패했는데 등신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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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올랑가 아 너덕쟌 나 하나의 인생으로 나머지 모든 인원이 살아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노라 알았는가 왜 아무도 살이 안오지 애가 근처에 있었나 아 너덕쟌 버블장인 음기선생님 버블 안해 이제 제대로 해줄게 손도 풀렸고 아 너덕쟌 기본 아니? 대충 해도 되는거 아니? 대충 해도 뭐 대충 뭐 그냥 까있고 뭐 대충 그래 되는거지 뭐 아 너덕쟌 보고싶었어 그럴 수 있지 맞아 다시한번더 나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것 같구만 에헴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그 슈퍼 컨트롤어를 보여주겠노라 에헴 에헴 카자 3단계 무한유지에 순구가 어딨노? 식구겠지 갈투로 스프리클리클 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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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맞네. 얘가 1회 빙실치 넘어가니까 얘 맞을 수 밖에 없네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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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